야, 비신 잡는 뚱땡이가 가니까 다들 등장 타고 있어, 그래. 뚱뚱! 뚱뚱뚱뚱. 어, 뚱뚱. 비신이 있으면 우리 한 4시에 끝나. 어, 어! 아, 아! 꺼지 마! 뭐야? 근심 만들기. 아유, 착해. 근심이 엄청 쌓이네. 근심쟁이 아니고. 태원 형 얼굴이 지금 귀신이 되어서. 형, 형, 형. 여기서 잔다고 생각하면 되죠? 그러고. 봐봐, 여기. 봐봐, 형. 오, 하천 아니야? 여기 있을게요. 역대급 귀신 특집 아니에요? 어디 실험식 가서 뭐 가져와라. 형, 형, 형. 저 폐교 맞나 봐. 앞에 잔디가 막 높아. 우와 대박이다. 형 이거 건물 봐. 야 뭐 이런 건물이 있냐? 내가 진짜 귀신했는 거 알지? 이거 뭐야 이거 산소 아니야? 산소? 어디? 아니 그냥 저... 나 혼자 돌 못하네. 우와 대박이다. 어떻게 이런 데에 숨겨있어. 이거 한 100년 넘은 것 같은데? 보시다시피 이곳은 20년 된 폐교입니다. 이곳 폐교에서 할 당일치기의 복불복은 남냥특집... 남냥특집... 진짜! 아시다시피 이 남냥특집도 누군가의 입방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태현이 형! 내가 하자고 그랬다고? 일본 귀신에서 나온 거 보고 우리는 아니라고 했어요. 입방정의 주인공은 바로... 대풍꽃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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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풍꽃입니다? 대풍꽃입니다. 대풍꽃입니다? 왜 대풍꽃으로 해? 엄마 나 두고 봐. 엄마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니 네가 없지. 내가 왜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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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뭔 얘기를 했어요. 지난 한국인의 보양밥장 목표 때... 우리 여름인데 남냥특집 이런 거 아나요? 이제 이제 귀신하고 밥 같이 먹을 수 있어. 우리 침묵이네 나아? 우와! 체스타! 아니... 를리 형 씨 내가 진짜 그랬다고요? 네. 제가요? 네. 제가 밥 먹는다고 그랬다고요? 저희가 사실 올해는 남냥특집을 안 하려고 했어요.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대풍꽃이 때문에 급하게 대풍꽃이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대풍꽃은요? 대풍꽃은요? 지금... 난리 너무 많아요. 지금... 여기서 가둬놓고 한 30년 동안 만둘만 줘. 왜 이렇게 살아? 어? 어쩌죠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쪽지를 뽑아서 그 쪽지에 적혀있는 물건을 찾아오시면 돼요. 지금 학교에서? 네. 혼자 가세요? 네. 이거 혼자요? 죽어도 뭐. 개인전이에요? 네. 1등부터 4등까지는 바로 퇴근을 시작합니다. 아 진짜야겠네. 두 명은 남으셔서 이 폐교 안에서 텐트를 치고 어... 아... 주무시면 돼요. 야 나같은 게 다 먹겠다. 형 이게 더 무서운데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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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! 이거 안 돼요. 아아 진짜 한 명씩 가니까 순서를 정해주세요 한 명씩 가니까 순서를 정해주세요 어? 가위바위보 내가 정해줘 승관이야 승관이야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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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했어 3번이 달라고 3번! 승리해네 야 왜 중도예요 아이씨 아이씨 5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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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덤비야 오케이 덤비야 어떤 물건을 가져올지를 저 케인은 쪽지를 뽑아주세요 자 제가 가져와야 될 물건입니다 천연! 뭐라고? 아 깜짝이야 천연! 천연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 천연! 아 깜짝이야 천연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 천연! 천연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 천연! 천연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 천연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잖아 너 귀신하고 척키스 하는 거 아니야? 귀신하고 척키스 하는 거 아니야? 귀신하고 있어 사격 일부러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쟀어 야 안 돼 야 진짜 안 해본 사람 편은 배하지 말았거든 귀신하고 바라봐 야 사람들은 오해하단 말이야 자작작들 해 아이씨 준비되셨나요? 도전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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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야 어 소리다 어서요 시간이야 시간 다리 안 떨어져 아아 아아 да 뭐야 Memory 저 중에 연기 좀 배우라고 그래 이거는 다 편집이야 olun 오, 빨리 나왔어. 이거 냄새 맡아. 냄새 맡아. 데프권 정답. 8분 52초. 오, 빨리 먹네요. 자, 다음. 김준호 씨. 아, 신개념이다. 신개념이래요. 준호 형, 신개념이래요. 봐봐. 난 괜찮아. 니 같은 거 뽑았다. 진짜. 도전. 귀여워. S자로 걸어요. 우와. 우와. 늙었어. 죽을게요, 아이가. 으, 이상하다. 우와. 태연이 못 하겠어. 누구야, 나와. 빨리 나와. 알았어, 아이씨. 알았어, 아이씨. 알았어, 아이씨. 왜? 왜? 다시 나왔어. 왜? 그게 시작이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으니까 빨리 나오라고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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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가 왜 작가 아닌데. 아이씨. 진짜 너무 싫어. 으아, 맞추지 봐봐. 아이씨. 누구야? 제목을 맞춰봐. 제목을? 어머머. 동무개, 동무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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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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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우리쪽으로 간다고 했는데. 같이 갑시다. 같이 갑시다. 진짜. 같이 가. 응 여아 으아 으아 으아아 으아 으아 남자 소리도 나왔다 아 으아 아 으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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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까지 에드립이었어 끝났다 끝났다 저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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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대기할게. 저거는 뭐 있네. 하지마 진짜 손이 쥐지마. 나 목 쉰단 말이야 진짜. 알았어 갈게요. 우와 깜짝이야. 우리 가요? 진짜. 위험해. 확장에 나타나지마 진짜로. 우리 잠깐 안 했네 누구야. oh 음 어 어 으오오오오오 거 은우 음 으 으 으 으 으 난 왜 이렇게 출발, 출발! 아, 떨립니다. 몇이야? 몇 분이에요? 아, 멀쩡하지? 형, 솔직히 22분은 낫지? 느낌이 달라. 김준호 씨 기록은 8분 49초. 너 이겼어? 와, 대박이다. 말로나 잘 뛰어왔네. 말로나 여러분 잘 뛰어왔어. 나올 때 그랬거든. 미치겠어. 괴물과 외뚜선이 나를 외뚜으로 하느님 보호가 되소서 음악을 불러. 보호입니다. 갑시다! 어차피 내가 귀등화를 잘못 올렸으니까 나도 귀신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. 왜? 어차피 형은 아니네. 나 이거 다 이겨버렸네. 아, 이기 싫다. 나, 이기 싫다. 나, 이기 싫다. 나, 이기 싫다. 내가 잡은 사람으로서 찾기 어려워. 아, 진짜? 5분이 생각합니다. 도전! 도전! 네, 안남쿠키는 납... 도전! 네, 안남쿠키는 납작 안 돼. 와! 어!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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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게 돼요? 수영가 없는데. 갑니다. 네? 근데 무너진 거 찾기 쉽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. 나 전혀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. 안 보여. 와 이게. 와 씨. 오마이갓. 봐봐. 얼마가 끝났는데. 뭐였나요? 이건 삶은 오징어인데요? 뭐였나요? 돈을 들었으면 괜찮은데. 김종민 씨 성공. 시간은 5분 21초. 땀 흘리는 거 보니까.